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털복숭이 진딧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털복숭이 진딧물은 작은 곤충으로서 식물에서 발견되는 해충입니다. 이 독특한 곤충은 주로 나무와 식물의 잎이나 가지에서 발견되며, 특히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털복숭이 진딧물은 몸의 흰색 혹은 회색의 매듭처럼 보이는 털 모양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털은 양털을 연상시키며 주로 진딧물의 몸을 보호하고 보온하는 역할을 합니다. 털복숭이 진딧물은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여 생존합니다. 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설탕수를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그러나 털복숭이 진딧물은 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나무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량으로 번식할 경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식물의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털복숭이 진딧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고 환경에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생장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털복숭이 진딧물은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식물 곤충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털복숭이 진딧물은 그 특이한 외형과 독특한 털 모습으로 인해 많은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태, 행동 및 생존 전략에 대한 연구는 식물 곤충 상호작용 및 생태학적 이해에 기여합니다. 또한 털복숭이 진딧물은 자연계의 다양성과 곤충세계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종합하면 털복숭이 진딧물은 작고 독특한 외형을 가진 곤충으로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여 생존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태와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